청양고추 초콜릿 마카롱 바삭바삭 아삭아삭 한번 먹어볼까요? 정말 맛있어요 이번엔 다 먹은 거 같아요 저는 또 먹은 거 같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고추장 맛있다. 뼈가 보인다 이 맛은 진짜 맛있다 뼈가 보인다 뼈가 보인다 뼈가 보인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와우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3 5 5 5 5 6 6 10 10 10 10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